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 133탄입니다. 이번 종목도 최하 1000%에서 많게는 20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인데요. 동종목의 재무구조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면은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11,000원입니다. 11,000원.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고 해도 충분하게 견딜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잠재자산이 11,000원인데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 종목인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133탄입니다. 자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요. 천만원으로 책정됐고요. 자 천만원으로 책정됐고 뭐 할인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무료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맨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자세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의 잠재자산 굉장히 중요하죠. 11,000원입니다. 자 잠재자산 대비 11,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고 나니까 자 얼마까지 빠졌냐면요. 4,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아 저 5,000원이네요. 5,000원. 자 11,000원에 5,000원짜리 반토막 나니까 이렇게 지금 급등을 하면서 지금 현재 금액이 약 8,000원인데요. 자 5,000원에 8,000원이니까 뭐 한 30%, 35% 이렇게 지금 현재 급등을 하고 있네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아직도 매수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33탄인데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를 잘 보십시오. 이전에 2016년도에 240탄, 240개 종목의 종목을 추천하고서 중장기 홀딩을 2년 동안 했는데요.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자 이때 수익률보다 5배, 4배에서 5배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추천드렸듯이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중장기 홀딩하면 이런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강하게 오고 있는데 반등이 온다 라고 해도 쉽게 12,000원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12,000원이면 대략 여기인데요. 자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진다 라고 해도 약 80%는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왜 12,000원을 쉽게 돌파를 못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1,000원이고요. 11,000원이기 때문에 쉽게 돌파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영업이익이 아주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저가에 먹어야 작전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000%, 2000%씩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그냥 하락을 시켜서 물량을 빼앗고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를 시키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그래야 작전이 기가 막히게 먹히는 거죠. 자 그렇게 주가를 오래전서부터 하락 유도를 시킨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하락한 지가 벌써 4년째인데요. 자 4년째 이번에 종합주가가 워낙 급락을 하니까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면서 지금 약 한 35%, 40%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틀림없이 대박이 터지게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약 7,300원 정도의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금융위기가 지금 당장은 오지 않지만 이번에 금융위기가 온다는 신호탄은 틀림없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면은요. 이 종목은 다시 전저점 5천원으로 깨고 내려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얼마까지 내려갈 것인가. 이 종목은 무조건 2천원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2천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 2천원으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저는 틀림없이 빠진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내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만천원이잖아요. 2천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다소 토막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1천4백포인트까지 빠졌을 때가 5천원인데 대공황이 오는데 이 종목이 5천원에서 반토막밖에 안난다? 저는 2천원 이하로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1천원에서 1천5백원까지 빠질 수 있는데 자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전에 1천4백포인트에서 5천원에서 지지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자 맥시멈 그냥 2천원만 잡는다라고 해도 내 잠재 자산을 찾아 먹으면 최하 500%다. 자 500%에 제가 2천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3만원을 잡을 겁니다. 목표가를 3만원 자 목표가를 3만원을 잡는데 자 2천원 대비 3만원이면 1천5백포인트입니다. 그죠? 대략 잡아서 그냥 천안 5백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운이 닿아서 뭐 하늘의 운까지는 뭐 굳이 따질 건 없지만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1천4백포인트 종합주가가 빠질 때까지도 이게 5천원인데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이게 2천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래서 뭐 1천5백원, 1천원대까지 떨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오히려 2천원 이하가 오히려 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2천원 이라고 맥시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천5백원 떨어진다 그러면 3만원까지 홀딩하니까 무조건 이거는 2천%가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 종목을 탐내고 있는 작전세략들은 이미 2016년도서부터 작전이 들어갔습니다. 이 작전을 하는데 지금 현재 4년이 걸렸다?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그건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게 말이 안되는 일을 벌어지는 곳이 바로 작전세력 구간입니다. 작전세력은 오래전서부터 준비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을 지금 이번에 바닥에서 5천원 해서 지금 싹쓸이하고 있는 작전세력들은 누구냐? 기관투자가가 아니고요. 자산운영사입니다. 자산운영사. 자산운영사가 이 종목을 지금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2천원 욕심내지 말고 지금 1,400포인트에 5천원까지 빠진 걸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 반토막 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거기에서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조상이 떼돔보려고 앉아가지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늘이 쇠뽕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속 편한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돈이 있는 분들한테는 저는 제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팝니다. 자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제가 구제를 해야 되는 게 이번 세계 금융위기 극복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시면은요. 뭐 추천주를 어떻게 받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 유튜브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주소가 나오는데요. 자 저는 전업투자를 매일 하는 사람이고 전업투자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시로 추천주 받겠다고 전화하면 제가 전화를 무음 진동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상담 전화는 1차 받지 않으니까 먼저 저랑 2년을 맺고 싶다 그러신 분은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 상담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는 받으면 제가 거래를 안하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문자를 보고 연락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2016년도입니다. 2018년도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홀딩을 하면서 제가 추천드렸던 240개 종목의 지금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자 똑같이 시행을 한 날 전업투자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수익률은 작년 12월까지니까 자그마치 이 파워포인트가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2016년도 이때에 앞으로 4, 5년 후면 분명히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할 텐데 자 대공황이 오면 그때에 제가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가 초대박이 터질 것이다. 이거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돈 버는 능력 그리고 니가 얼마나 돈을 벌었냐 그리고 너를 따라왔던 사람들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걸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4년 동안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계 금융위기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전 재산이 10분지 3토막이 7토막이 날 것이고 준비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산이 최하 10배에서 많게는 5천 5천 프로까지 여러분들 재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금융위기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더보기를 누르면 아래에 이렇게 주소가 나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받고 싶다. 그러면 맨 위에 유료 카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료 추천지를 받으시려고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돈 버는 비결 매일 전업 투자를 하고 이렇게 돈 버는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비법을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은 재무차트 교육 안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종목의 잠재자산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주식 서적에도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금융 이론입니다. 자 붉은태양 이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만든 새로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 놓고 2012년도 8월에서부터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이번 급락장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시면 하늘이 내려준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엉뚱하게 쓰고 계시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배신 삼성전자 돈 안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제2의 IMF 그 다음에 경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서 인생을 한번 대박으로 한번 바꾸게 되는가 그 능력을 제가 보여드리겠다 라고 제가 포스트를 썼는데요. 자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날 코스피 미국 3대 지수가 이렇게 연일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월가이들은 무엇을 준비를 했는가 무엇을 준비했다고 봅니까 여러분들 금융위기를 준비한 겁니다. 자 이날 보시면은요 이 포스트를 보시면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제가 저희 카페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금융위기가 오니 이제 신호탄이 터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식을 전부 다 정리해라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상승장인이 걱정하지 말고 주식 투자해라 그래서 240탄을 추천을 한거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금융위기가 오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한테 최고 고점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것이다 라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 나를 믿고 그냥 무조건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해라 그래서 이 수익률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서 제가 고점에서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금융위기의 신호탄이 터진 이날 이날 왜 터졌는가 주식 현물을 월과 애들이 개미한테 다 팔아먹고 파생상품에 엄청나게 하락장에다가 배팅한 날이 이날입니다. 그 포지션의 변화를 보고 이제 금융위기가 준비되고 있구나 신호탄이 터졌구나 라고 제가 눈치 차고 글 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자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입니다. 자 이 카페에 찾아오셔서 저랑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회원들의 수익률을 보십시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보통 40개 50개씩 매수를 했습니다.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를 하는거죠. 자 바닥에 지천에 주식시장에 돈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자 5천원짜리든 만원짜리든 십만원짜리든 천원짜리든 다 죽고 싶지 어떤 놈은 뭐 나는 5만원짜리만 죽고 만원짜리는 안 죽겠다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이 되는 종목은 싹쓸이 하는겁니다. 이게 돈 버는 첫번째 지름길이에요. 자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 저희 카페 회원님들 보통 기본이 30개 40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돈이 있는 분들은 그냥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그냥 막 주워 닮기만 하면 세월만 지나면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요 돈 버는 비결을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돈을 버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전업투자 수익률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보시면 카페 가입 안내 있죠. 제2임f 그 다음에 전세계 대공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박 종목을 싹쓸이 하실 분 자 돈 많은 분들한테는 제가 서울에 뭐 아니면 지방에 엄청난 부동산 부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20억 30억인데 자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재산 이제 제2임f 가 오게 되면 자 이제 아파트 값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면 3억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파시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 회원에 가입하셔가지고 무조건 돈이 되는 종목을 무조건 싹쓸이 하십시오. 자 돈 버는 종목을 배우거나 아니면 전문가 교육을 배워서 평생 매일 수십만원 수백만원씩 돈을 벌어먹고 싶다. 편안하게 벌고 노후를 준비하실 분들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는데요. 자 상담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문자부터 먼저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 드릴 수 있는 방법 자 여기 대박 주식 시리즈 무료 추천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업 관성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비결은요. 돈 버는 사람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2년의 고리를 맺는게 가장 빨리 돈을 버는 첫번째 지름길입니다. 자 그런데 2년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빨리 맺는가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이버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붉은태양 차관석의 능력을 팔겠다라고 제가 여기서 아예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돈 주고 사시면 됩니다. 그게 2년을 가장 첫번째 빨리 맺는 방법이고 자 그런데요 제가 추천 금액을 좀 할인을 해드리고 싶어도 할인을 못해드리는 첫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는요 앵벌이꾼들이 치천에 깔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서로 다른 주식카페를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무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와서 장사를 헤쳐먹는 놈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이 추천 금액이 할인을 해드리고 싶어도 할인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돈보는 종목을 나는 추천을 받고 싶은데 갖고 있는 돈이 없다. 이번에 종업주가가 워낙 급락을 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날렸다. 그러신 분들은요 제가 방법론을 가르쳐드립니다.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여기 오셔서 저랑 2년의 고리를 매드시고 어떻게 해서든 비비고 들어오셔서 제 눈에 자주 띌 수 있는 방법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이 포스터를 쓰면 제 눈에 자주 띄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몇 번 자주 보이고 자주 보이다가 보면 사람이 정이 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돈이 정말로 없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공은 꼭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가지고요.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 진정성을 보이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은 아마 그런 대박주시 시리즈를 무료로 추천받는 기회가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본인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내려준 이 기회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240단 종목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많은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 저희 카페에 지천에 깔려있다. 국민기업 관성에 와서 글쓰고 뭐 이럴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은요.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은 무조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회비 내고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고요. 이제 국민기업 관성에서 종교지원 프로젝트가 나오는데요. 하느님이나 부처님을 믿고 계시는 목회자나 스님 중에 그리고 그 유사 업종 종교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음악 이런 재능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국민기업 관성을 알리는데 열심히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유튜버를 제가 구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요. 아니면 불교대학 신학대학 이렇게 나오셔서 직장 취직 못하고 이러신 분들 중에 개척교회를 개척교회를 유튜브에서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 중에 지원을 하실 분 능력이 있는 분을 국민기업 관성에서 인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은 과감하게 지원하십시오. 최고의 대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